이번 주부터 설 연휴다 그쵸? 설 연휴가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한 5분 정도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설 연휴 공부법 어떻게 보내야 되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며칠인가요? 몰라요? 날짜를 기억해야지. 2월 7일. 그러면 우리가 시험일까지 며칠 정도 남았나요? 한 40일? 40일 정도 남았나요? 50일도 채 남지 않았죠. 그쵸? 설 연휴가 며칠인가요? 모르죠? 몰라야 정상입니다. 금, 토, 일, 월 해서 4일이에요. 4일.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4일이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에요? 한 10분의 1인 거죠. 엄청난 기간입니다. 이 기간은. 제가 말씀드렸죠. 50일 동안 지구가 다시 만들어졌다 태어났다가 없어졌다 소멸될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. 조선왕조 500년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는 시기가 이 50일이에요.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되고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되는 것도 이 50일입니다.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. 그쵸? 여러분들 합격 당락을 정말로 좌우하는 기간이 이 기간인 거예요. 여기가. 그래서 4일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세 가지. 첫 번째. 여러분한테 꼭 지켜야 되는 거.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의 유지. 일상의 유지. 일상의 유지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. 정말로. 차례나 가급적이면. 이런 가족들 모임에 참여하지 마세요. 이 이 기지. 이 새끼. 이렇게. 근데 별로 안. 중요한지만. 그쵸?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시기잖아요. 지금.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일상의 리듬. 제가 루틴의 중요성 말씀드렸죠. 마지막일수록 정말 그 루틴이 깨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 여러분들 평일과 똑같은 과정으로 늘상 있는 주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일상을 유지해서 여러분들 루틴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.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수험생들이 시험에 다가왔을 때 굉장히 예민합니다. 여려요. 예민하고 여려. 그래서 누군가 평상시와 접촉하지 않았던 접촉을 생기는 데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듣고 넘길 수 있는 말도 계속 곱씹게 돼. 제가 나를 무시하나?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잘 지내냐? 친척들이 한마디 해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합격했으면 좋겠어. 뭐 이런 덕담이잖아요. 열받는 거야. 아, 뭐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. 그리고 평소 때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인데도 계속 앉아서 곱씹게 되고. 그렇죠? 그게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상을 흐트러지지 않는 일정들을 가지고 이 연휴를 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. 그게 앞으로의 사실 그 4일이 지나고 나서의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쳐야. 왜냐하면 사실 항상 설 연휴가 이때 있잖아요. 국가직식이 이 앞에 보면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상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내가 설 연휴를 정말 잘 보냈구나. 그렇죠? 내가 일상을 유지하면서 잘 보냈구나.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얻는 걸 위해서 이 약정 공략 약정 공략 부족한 부분 부분을 보완하는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. 이걸 하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행정학에서 나는 재무 행정이 취약해. 그렇죠? 그다음에 행정법에서 행정 소송 파트가 되게 약한 것 같아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올인원 강의를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동안 이 부분은 나는 너무 두려워. 이런 부분들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. 앞으로. 4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긴 시간이거든요.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옥별로 각각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파트들 있잖아요. 그걸 쭉 정리해보세요. 그리고 그걸 4일 동안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보완하고 나면 4일이 끝나면 뿌듯해져. 아 내가 설 연휴를 잘 보냈구나. 그러면 그 탄력을 받고 마지막까지 쭉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4일이 지났는데 나 뭐 했지. 4일 동안 어영부영 보내고 나면 정말 멘탈 나갑니다. 슬럼프가 급격하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짧게 끝내기로 했으니까 이 1, 2번을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 설 연휴를 차분하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셔야 돼요. 이 4일을 철저하게 계획하셔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이 1, 2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요. 그냥 내가 일상을 유지하면 되지. 뭐 부족한 부분 보완하지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 나 일상적으로 독서실 가야지 했는데 그날 문 닫았어. 내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했는데 그 식당을 안 열어 설 연휴 동안에. 아시겠어요? 그럼 리듬이 어떻게 돼요? 확 깨지는 거예요. 나름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 설 연휴를 맞아야 돼요. 아 내가 그날은 우리 독서실이 쉬니까 혹은 또 학원에 쉬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지.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학원에서 뭐 설 연휴 특강을 이런 거 하니까 이거 들어야지. 이런 부분들이 계획돼 있어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. 여러분들이 뭐 그날 그날 닥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.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틀 남았잖아요. 그렇죠?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연휴니까 그 다음날 이 4일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보낼 건지 일상은 어디서 유지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감옥별로 그 4일 동안에 해야 되는 공부의 내용과 파트는 감옥별로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획된 상태에서 이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실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큰 자신감으로 그 나와 있는 수험기간을 달려나갈 수 있을 거고 그냥 멍하게 그 4일을 보낸 사람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당부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렸습니다. 잘 해볼 수 있죠? 꼭 해보세요. 꼭 하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일단 우리 국구모 첫 번째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설 연휴 잘 지내고 새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